흑수저 집안의 특징 25가지 제가 얼마 전, 좀 오래됐는데 흑수저 집안의 특징 25가지라는 글을 봤거든 근데 이게 보는데 뭔가 좀 짠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왜 짠하냐면 진짜 글쓴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너무 디테일하거든 그래서 그 흑수저 특징 25가지를 이제 1번부터 얘기하자면 1번이 반찬을 덜 잔 코통째로 먹음 2번 낳아준 것만으로 낳아준 값 입에 달고 삼 3. 먹여주고 재워줬다 말만 반복함 4. 애비가 밥 먹을 때 칵칵 하면서 이상한 춤새 넘어 개걸스럽게 처먹음 5번 애미가 뚱뚱함 6. 밖에서 자식을 까내림 자식 부려지면서 본인이 털털하다고 착각함 7번 공부하라고 말만 하고 방향성이라던가 공부 방법은 못 알려줌 8번 자식과 말싸면서 이기는 방법이 부모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 혹은 목소리 큰 거임 9번 성적은 금수자들과 비교하고 의식주는 아프리카와 비교함 10번 어쩌다 뷔페 가면 볶음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처음 보는 고급스러운 요리만 먹으라고 함 이게 뭐냐고 하면 지들도 뭔지 모름 11.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말만 반복함 12. 재산은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챙기는데 지마누라 팔다리 휘어지는 건 모름 13. 조상님에게 잘해드려야 복받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복받은 적이 없음 14. 정치선양이 극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짐 15. 불로소독은 나쁜 거라면 노동으로 인한 소독만이 정당한 거라고 함 16. 한평생 가보지도 않은 미국 운운하면서 미국은 자식이 알아서 독립한다 이런 소리 함 17. 성인되면 지원 안 해줄 거니 알아서 살아라고 함 18. 반찬이 짠 빨간색 반찬밖에 없음 19.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데 이상한 게 많이 채워져 있음 20. 이상한 거 가져와서 기도함 21. 신토불이 좋아함 22. 국산 좋아하고 국뽕임 23. 길거리 지나가다 원룸 같은 거 보이면 저게 내가 지은 거다 하면서 뿌듯해함 24. 문지방 밟지 말라 베개 세워놓지 말라 등등 온갖 택도 없는 미신 다 믿으면서 정작 필요한 미래 정보나 지식에는 관심 없음 마지막 25. 뉴스에서 자녀 한 명 키우는데 5, 6억 든다고 하니 자기도 그만큼 들은 줄 암 이렇게 25가지가 있고 26번째가 추가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소득이 평생 최저임금 근처에서만 머물다 보니 자녀가 월 300만 벌어도 많이 번다고 생각함 그래서 지원은커녕 빌붓음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하잖아요 사실 너무 디테일한데 나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나 여기 좀 많이 해당돼 나는 여기 좀 많이 해당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반찬을 덜지 않고 통째로 먹음 이거 있잖아 요것도 해당이 되고 2번 나아준 것만으로 나아준 값 2배 달고 사 우리엄마 맨날 그랬거든 나아준게 어딨냐 이러면 나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래 맞다 나아준게 어딨냐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리고 3번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말만 반복함 이것도 진짜 많이 했고 뭐 어머니가 뚱뚱하지 않아 저희 어머니는 몸무게 칼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살쪘다고 맨날 뭐라고요 엄마는 그리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9번 9번도 좀 나랑 비슷해 뭐냐면 성적은 금소자들과 비교하고 의식주는 아프리카와 비교함인데 성적을 비교하진 않았어 우리집은 성적 갖고 뭐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 그렇다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지만 또 못하지도 않았단 말이야 형님은 좀 머가리가 좋았는데 난 좀 머리가 좋지가 못했거든 근데 성적은 비교하는 적이 없었는데 의식주를 아프리카랑 좀 비교래 맨날 뭐 좀 남기잖아 그러면 소말리아 드립을 얼마나 그렇게 치는지 야 소말리아는 이런 거 먹지도 못한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 얘기에 소말리아 진짜 많이 들었어 그것도 내 어렸을 때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어쩌다 뷔페 가면 볶음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처음 보는 거 먹으라고 야 이것도 엄마가 나한테 몇 번 했었어 이게 그래서 나는 그 옛날에 공공의 적 보면 이성재가 그 진짜 뷔페 가가지고 샐러드하고 우유만 먹고 나오거든 아 그게 존나 간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 나도 언젠간 진짜 고급스러운 뷔페 가가지고 그냥 샐러드만 먹고 나오는 거지 그치 샐러드랑 우유 같은 거 우유도 원래 먹으면 안 돼 그치 그러면 건강 생각한다면 우유는 잘 안 먹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해보고 싶긴 한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게 어쩌다 뷔페 가면 한 번씩 스티크 같은 건 일정 시간마다 구워주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막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공감되는 게 또 뭐였냐면 제사 같은 건 우리는 안 지내니까 저희 집은 신앙심 없기로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교회도 안 가고 11조도 안 내고 대신 좋은 건 먹어 제사? 안 지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같은 건 안 지내서 모르겠고 정치 성향도 잘 모르겠어 저희 집은 진짜 정치 성향은 완전 중립이에요 저희 집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특이하신 게 어머니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투표를 어떤 경우 일단은 뽑고 싶을 땐 자기가 뽑는데 항상 게임이 원사이드로 끝날 때가 있잖아 원사이드로 끝날 거 그래서 봤을 때 야 이거는 야당이 이게 일방적으로 이기겠다 그게 여론전에도 뻔히 보이잖아 그러면 항상 그 반대로죠 엄마는 그래서 정치에는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다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해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는 반대에 만져 그래서 나도 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하고 문재인 대선 토론할 때 그때 기호 7번 김순자 뽑았거든 근데 사실 그때 박근혜 문재인 둘 다 말 드럽게 못하더라고 기호 7번 김순자가 말을 훨씬 잘했어 그게 근데 나도 이제 약간 좀 그런 마이너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우리 형도 있는 것 같아 우리 형 옛날에 허경영 뽑았거든 진짜 허경영 대선 나왔을 때 허경영 뽑았거든 그래서 집안 내력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한평산 가보지 않은 미국은 야 이거 미국들이 엄마도 많이 쳤어 미국들이 많이 치고 성인되면 지원 안 해줄 거라고 알아서 살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진짜 안 해줬어 진짜 안 해줬어 그래서 내가 이게 돈 같은 게 필요하면 돈을 주긴 주거든 그걸 다 적어놔 그럼 나는 이제 그거 일해서 이제 엄마한테 갚았지 그래서 그것도 기억나고 18번 이게 진짜 와 반찬이 짠 빨간색 반찬밖에 없으면 이거는 지금 내 냉장고 열어도 그래 지금 내 냉장고 열어도 난 이게 김치가 그렇게 좋아 막 김치 그리고 이제 뭐 단무지 그리고 오이지 같은 거 시뻘건 오이지 진짜 맛있잖아 그런 거 착 한 입 깨물어 먹으면 그런 거라던가 반찬도 이제 좀 약간 절임류 같은 거 내가 좀 많이 해먹거든 양파 절임 이런 거를 보는 순간에 어이씨 저거 내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뜨끔했지 그리고 19번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데 이상한 게 많이 채워져 있음 이것도 우리 집이었어 희한하게 이거 어떤 특징이냐면 전부 다 냉동실에 짱 박아놓는다 전부 다 냉동실에 멸치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거 전부 다 짱 박아나 멸치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열면 뭔가 꽉 차 있는데 먹을 게 없단 말이야 다 보면 이제 멸치 마늘 야채도 올려놔 그러다가 막 한 입 먹고 남은 아이스크림은 왜 갖다 놓은지 모르겠어 아이스크림 맨날 한 입만 먹고 이게 나도 또 엄마가 야 저거 우리 집인데 이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이거 보면서도 내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이제 뜨끔 뜨끔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느끼는 거는 이제 내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가 돼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는데 근데 걔들 봐도 차이가 느껴져 금소저하고 흑소저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 확실히 어느 부분에서 갈리냐 하면 그래 좀 이게 금소저라기보다는 보통 애들은 다들 자식들한테 뭔가를 물려주고 싶어해 물려주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열심히 벌어 진짜 그래서 뭐 제가 일전에 말했던 그 성북구 바른내과 내시경 원장 유소연씨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돈을 그렇게 버는데 돈을 더 벌어야 된대 원장하고 있거든 내꺼 원장이란 말이야 근데도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식들이 원하는 건 다 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목적이 가지고 있거든 그게 그래서 돈 돈독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뭔가를 되게 남겨주고 싶어하고 자식이 뭔가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커 왜냐하면 그게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 일전에도 말했지만 300 벌면 300충 취급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300을 벌고 여러분 집안에 3명이 산다고 가정하잖아 3인 가정이라고 가정하면 진짜 거의 남는 게 없어 진짜 특별히 사치를 안 부려도 3명이잖아 300이 그냥 없어진다니까 그냥 순삭이야 그냥 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먹고 뭐 해도 기본적인 것만 해도 300이 그냥 없어져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뭔가 일을 이렇게 해도 이게 뭔가 저축이 되고 뭔가 이게 나아져야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야 그냥 현실 박치기만 계속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미치더라고 미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 흑수저 이걸 보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뭐 그냥 글쓴이 본인의 얘기구나 라고 이게 생각해서 짠하구만 봤지만 의외로 이제 내 이야기도 되게 많고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말금말로 이제 300 정도 벌면 아까 말했잖아 일전에도 말한 게 그게 세후 4200 정도 금액이며 상위 30% 안에 드는 소득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애는 진짜 내 주변에선 전부 다 애를 한 번씩 낳아보라고 얘기를 해 진짜 다 어메이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열심히 이렇게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뭔가를 이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앞으로 여기 애를 낳잖아 우리 애 때는 더 힘들어 헬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뭔가 비빌 언덕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이게 나쁜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소득 소중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더 나아지기가 힘든 상황이잖아 맞벌이도 아니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러면 웬만하면 둘이 좀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그냥 둘만 살면 잘 살아 또 희한하게 딩크 애들 잘 안 싸운다니까 잘 산다니까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내 친구 중에서 딩크 하나 있었다 했잖아 걔 이제 결국에 5월 달에 출산하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딩크의 끝이 또 출산으로 가게 되더라고 그게 또 희한하게 되긴 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또 둘이 맞벌해서 돈 많이 모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애를 낳을 때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 그래서 결혼은 별 준비 안 하고 바로 시작해도 되거든 결혼은 그래서 뭐 말은 뭐 이제 뭐 집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하는 커플들도 보면 그냥 투룸이나 빌레에서 시작하는 커플들도 제법 많아 또 찾아보면 내 주변에 없는 것 뿐이지 되게 많단 말이야 얘기 들어보면 그냥 거기서 시작하면서 그래서 애를 낳을 때는 좀 많은 계획이라는 게 좀 앞으로는 더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그냥 흑소저 특징 25개 보는데 그냥 요기에 뭔가 좀 짠하면서 좀 그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